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에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날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유를 여길 자에게 긍유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려국기 3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또한 기도하고자 합니다 추려국기 33장의 말씀은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예배하라 하신 주의 말씀과 35장부터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다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할 금송아지가 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제 금송아지를 두고 반성은 하였지만 여전히 주 앞에 나아가기에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족속들을 내가 멸하여 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복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왜 슬퍼하나요? 그들에게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지만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응답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왜 이제서야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의 한 소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엔 없네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랜 세월 흘려보내어 깨닫지 않게 하시고 오늘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내일이 올까요? 누구도 내일이 올 것을 의심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약속도 정하고 계획도 하고 사는 거죠 오늘에 있어야 할 유익이 될 일 내일에 있어야 할 유익이 될 일 장래에 있어야 할 유익이 될 일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면서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계획해야 할 것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없어도 될 것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만 서도 금과 은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잖아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저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만을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사고로 최전방 부대 포천에서 최후방 부대에 부산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수술을 받고 온몸에 통증이 퍼져간 상황 속에서 통증의 원인을 밝힐 수 없었던 그때 비참한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의학기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그제서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찾아와 줄 수 없고 의학기술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를 만났을 때 주님이 제 안에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소망이시지 이것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셨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회복도 되고 그리고 여전히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붙잡게 되어 진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백번 천번 고백하여도 후회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떠나시고자 하셨다면 그냥 떠나셔도 될 텐데 왜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장신구를 떼어내실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거나 떠나시기를 정말 소망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왜 장신구를 떼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겠다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회개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는 것은 다시 만들 수 있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장신구 그리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가장 빛난 멸류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회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고와 수술의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육체의 고통은 있고 앞날의 미래는 막막하고 모든 관절의 통증이 계속되어질 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상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보니까 육체의 고통만큼이나 저의 죄가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회개의 시간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고 병원에서 부대로, 원부대로 복귀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의 고통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정말 소망이시다 복음만이 나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개의 자리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입은 은혜가 더욱 선명해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알려주시는 경고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 그 진노가 있음을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떼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허울에서 주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빛나는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되었던 것처럼 장신구를 떼어내고 광야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허울뿐인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소서 완전히 떼어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어제 새벽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은혜 안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40장까지 초안을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집에 있었던 랩탑의 모니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습관적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만 38장부터 나머지 장의 초안이 공란으로 저장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애썼던 나의 수고가 날아간 것만 같고 그 순간 그 순간 붙잡았던 은혜가 사라진 것만 같아서 마음의 예민함이 솟구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죄송하게도 아내에게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금송아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던 그날 밤 저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의 금송아지는 아직 그대로구나 너의 장신구는 아직 그대로구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 마음에 회복시키신 것이 그렇지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설교문은 지워졌어도 주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저를 붙잡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가장 가치 있었던 신분도, 재산도, 사람들의 인정도 허울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다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이 차고 있었던 장신구와 같았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아이심을 진짜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반성이 아니라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절연히 끊어내는 것이고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회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냈던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왁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로 원하는 모세는 깊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멀리 서 있는 백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 가지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반면 어떤 이는 여전히 멀뚱이 멀리서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만 부러워하고 있고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진중 안에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진멸할 수밖에 없어서 진 밖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떠나기를 원하셨다면 떠나셨어야죠 그러나 왜 그들 주변에서 하나님이 배회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기를 원하시니까 마치 탕자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에 문 밖에 맨발로 서서 나와 계시는 아버지처럼 진 밖에는 있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영문 밖에 있었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진 밖에 있었으나 장막을 향하여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올 은혜를 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믿음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또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가난한 땅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만 믿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그리고 어렸을 때의 성경학교를 가도 항상 회개하는 기도만 드렸던 것 같아요 회개의 기쁨이 있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을 분명히 보고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중재자가 되신 것은 죄 용서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놀라우신 복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류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모세가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성경학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가난으로만 가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진데 주님 어디로 가시겠나이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 예수님임을 붙잡고 오늘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던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함께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보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정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전히 반성하는 것에서 머물렀던 회계를 이제는 완전한 회계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거짓된 모습을 회계하오니 은과 금보다 귀하신 주님을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떼어내야 할 장신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계할 제목을 깨닫게 하시며 떼어내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며 진정 떼어내야 할 회계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던 하나님 장신구를 주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원하온대 하나님이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여전히 이것만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있었다며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장신구를 떼어놓음으로 함께 하시는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진정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회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실한 회계의 자리로 들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복된 것임을 붙잡는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그 위로 여기시고 반성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절연히 끊어내어지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깊은 회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 회계할 기회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하나님 회계의 역사가 일어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 예수님이 출애굽기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셨음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 앞에 고백했던 모세의 심정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다 변하고 다 주님을 떠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임에 촉하게 싸우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심령 그대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면 충분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목하거나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갈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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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